틴크웨어 올려주셨는데요 17,300원의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10%를 들고 계시는데 오늘 은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1%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로라님께서는 추가 매수를 못하는데 이거 없이 그대로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쨌든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추가 매수는 해도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틴크웨어 이분께서는 추가 매수 고려하시네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홀딩을 하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성장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틴크웨어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 않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중이 많은데 급등이 나와도 있잖아요 못 팔아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을 10% 보유한 상황에서 17,300원 선까지 이 목표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당연히 볼 수 있죠 시간 좀 투자를 하면 목표치를 19,000원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은 시가총액이 적고요 소용주예요 완전한 소용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래가 좀 터질 때 있죠 거래가 터질 때 매도하는 전략이고 사실 시장에서는 아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지금 흐름을 보면 바닥에서 배열 자체가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들 보여지고 있고 지난 올해 4월 달에 대량 거리가 터졌던 시점도 이런 거래량의 흔적을 봤을 때 이게 매직 거래량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이고요 목표치를 18,000원 선까지 충분히 가능하니 18,000원, 19,000원 가능합니다 홀딩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